1. 3. 4. 5. 5. 아버지 왜요? 4. 3. 뭐 왜요? 근데... 4.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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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같으신 거 같아요. 5. 너 장난감 좀. 5. 진짜 장난감. 뭐하는데 지금? 전혀. 잘 준비해야지. 우와 이거 뭐야? 대박. 신발 장난 아닌데? 우와. 이거 만들었네. 이거 진짜 신는 거야? 이거... 다 신는 거예요. 여기가. 이거 앨리스 부티크에서 주셨어요. 어디서? 앨리스 부티크. 앨리스 부티크? 응. 그게 카페 이름이야? 응. 와... 대박이다. 그거 공원에서 받은 거잖아. 그랬는데? 이 시리는 안 한대? 이거 얘들아. 책 좀 정리 좀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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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기요? 지금 저기요? 지금... 그럼 우리는 전화할 수 있어요. 바로 할 수 있어요. 지하에 지금 하려고? 빨리 해 그러면. 그럼... 사람 혼자 나가서 올려놔. 아... 아... 내가 좀 옮겨. 어? 내 풀면 됐지? 한 번 이렇게 춤을 시작하면 아무래도 안 돼요? 어? 아무래도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돼요? 순서대로 나의 짱. 원래 이제 난 매일 미션이 나의 짱. 쓰읍. 잡아. 여기 또? 이슬아하고 다 여기 나와라 이슬아. 왜 맞게 치네 이슬아. 이슬아. 아 이슬아. 솔을 거기 말고 여기다가... 저... 저... 오른손 여기 여기 있어. 밑에 가서 불 켜주세요. 아니야. 그럼 니가 내라고 하실게. 너무 무리 하지마.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슬아 많이 옮겨놨다. 흫. 희항하니ck. Unless 빛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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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자신 Positive 빠진 흥이 케어mates이라던가 그리고 사운데 어느 Magazre마 crec. subtitles고 histor 내 neglected. 크로에 섰치하자는 게시아 혜설아 여기 이제 도서관에 있네? 좋아? 도서관이 좋아? 놀이터가 좋아? 혜설이는? 놀이터? 언니는 좋아하는 책, 대신 책? 산이는 놀이터가 좋아, 도서관이 좋아? 도서관이 좋아? 이슬이는 놀이터가 좋아, 도서관이 좋아? 도서관이요. 이야, 이 성향이 이렇게 다르니 했는데. 전 책이 더 좋거든요. 이야... 너무 예뻐. 전 음악회가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너는 진짜 다들 성향이 다르다. 저는 책이 좋아요. 왜냐면 책을 내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이슬아, 네가 좋아하는 거. 자세 잘해야 돼, 이슬아. 책을 쓰고 살 탄 거. 네가 좋아하는 거. 어, 내가 좋아해. 그럼 갖고 왔어. 그건 여기다 놓자. 별 하나 모아주세요. 응? 별 하나. 별 하나? 이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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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그거 갈게. 별 하나 책이 없어. 응? 별 하나 책이 없어. 네? 찾아내려야 되지. 어, 왔다. 혜새라, 혜새라. 네? 책보다 넣는 게 좋아? 네. 당연히 좋아. 당연해. 책 보는 거 재미없어? 별다. 응? 네.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책 정리하냐? 네? 왜 이렇게 열심히 정리해? 정리하는 건 정리해. 응? 정리해야 되는 거 정리해야 되지 않냐고요. 아, 정리하는 건 하는 거고. 언니, 내가 좋아하는 짓 갖고 왔어.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야? 또 다른 거야? 네. 아니, 달팽이 가옷 동안 가져왔어. 달팽이 가옷 동안 한 개로 안 왔지. 어, 어. 달팽이 가옷 동안 엄청 많다? 나도 지금 불러요. 지금 나가. 한 손으로. 두 명이나 좀 부어주지 않을래? 우린 지금 이거 옮기고 있다니까? 응. 그 점은 이쪽 아닙니다. 넌 그냥 분류하고 있잖아. 아, 맞아. 별로 하는 것도 힘들어, 나. 어. 방금 전에 내렸던 거야. 방금 전에 다.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어, 알겠어. 이리 와. 이제 이쪽에 있는 거 놓을게. 이거 또 내려온다. 짠. 오빠, 조심해. 응. 오빠. 그럼. 달팽이 가옷 동안. 여쭘게야. 오케이. 오빠, 이렇게 돌아서 와. 왜 돌아서 와야 돼? 왜 돌아서 와야 돼? 아니, 여기 여기 있지? 아니, 여기 여기. 어디 있지? 다들 샀고 올게? 야, 혜슬아. 이렇게 많이 녹잖아. 응. 그러면 반으로 갈랐네. 응. 반으로 갈랐어. 언니, 나 근데 이거 아무데로 놓을게. 너는 그것밖에 없어, 이제? 응. 너희가 아파던데. 어, 어. 근데 애들이 비춰야 하고. 달팽이 가옷 동안 그럼 그쪽으로 놓을까요? 어, 그 달팽이 가고 와. 여기가 고정이 날려봐요.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러네. 저기 원래 조명이 있나? 그 다음에. 어머니, 이거 죽여. 달팽이 가고. 이거 달팽이야? 네. 달팽이 가고 와야 돼. 저거 좋아한 지게. 그래, 이거 이슬이가 좋아한 지게. 이거 이슬이가 좋아한 지게. 이거 이슬아 책보들 때 이렇게. 네. 그리고. 달팽이 가고. 내가 책을 해서. 아니, 타고 올라가면 안 돼. 아, 네. 아니, 네. 아니, 네. 아니, 네. 아니, 네. 아니, 네. 그거 있지? 어. 아, 네. 이거는 달팽이 보고 좋아해요. 어! 이것도 얘기해. 아, 네. 아, 네. 이거는 달팽이에요. 아니, 애들이. 아니, 네. 생각하면 크레파스를 잘 안 봐요. 아, 나 그거 조금 보게 해. 달팽이요? 네. 어, 언니. 이제 있지? 이제 어머니. 창작그림동화를 바뀔게요. 어머니. 창작그림동화. 네. 창작그림동화 해요. 이거 이슬이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네. 언니. 언니. 아, 아이수카이. 그 이슬이도 많이 많이 읽었어요. 그 이슬이 안 본 적이 없어요. 네. 그거 제가 잡았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그랬잖아요. 생활숲 탈 거 어딨어? 생활숲 탈? 뭐, 뭔데? 생활숲 탈? 생활숲 탈. 그냥. 안 바꿔야 돼. 아니,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저기. 생활숲 탈 거 뭐야? 생활숲 탈 거 뭐야? 생활숲 탈 거. 어? 어? 생활숲 탈 거. 아, 이거 갖고 올까 봐. 이거 더 있잖아. 아니, 위에 없어. 여기 있어. 어머니. 위에 있는 창 다 갔거든요. 끝났어요, 지금. 아니. 그럼 이거 안 해. 아, 라이드북. 아, 라이드북. 아, 어머니. 안 내린 게 있어요. 뭐? 그 이슬이 주차의 탈구가 이쪽에 많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이거 있어요. 저거 갖고 올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걸로 비 Punkt 를. 아, 이슬이. 아, 이슬이. 언제요? 아이슬이? 아이슬이. 아이슬이, 아이슬이. 아이슬이, 아이슬이. 아이슬이, 아이슬이. 아이슬이 같아. 아, 여다음. 어머니, 이제 책에 완전 벗고 하나 바꿀게요. 아, 와이드북 더잉이긴 했는데, 이거 먼저? 잠깐만 오오오오 됐다 언니 이거 이거 기다려야겠어 언니 뭐하고 있는거야? 나 채널이었어 아 이리 와 아 이쪽 여쭈거나 기다려봐 4 4 1 2 4 4 4 5 5 6 5 5 5 5 5 5 6 5 5 6 6 6 6 6 7 7 7 9 7 7 8 9 10 10 10 10 10 10 10 11 12 14 15 15 15 15 15 그래 왜요? 몰피 저 너무 행복해요 저 진짜 좋아해요 아니 이거 아니야 아니 그건 동물이야 아니 그건 동물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야 좋아하면 돼 왜 이러나 왜 저러야 저 더 많은 동물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야 왜 저러야 바로 사기 왜 저러야 누구야 저건같아